이번 여름에 어디 놀러 가요? 네, 호주에 가요. 호주에는 왜 가요? 이번에 시드니에서 수업을 듣는데 저는 그냥 호주에서 놀고 싶어요. 저도 작년에 시드니에 놀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. 시드니에서 뭐 했어요? 가족하고 여행 갔어요. 좀 더웠는데 재미있었어요. 저도 호주에서 여행하고 싶어요. 시드니에 맛있는 식당 많아요. 시드니에서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? 6월에 시작하는데 일찍 끝나요. 그래요? 여행 잘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